고흥 지역 고등학교에 전국 최초로 드론 관련 학과가 신설됐습니다. 고흥 산업과학고는 지난달 드론 산업과 2개 학급 신입생 10명을 선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육과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특히 한 드론 관련 기업도 교내 드론 교육과 전시가 가능한 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산학 연계를 통한 드론 전문인력 양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